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선관위 참고 자료를 제공하신 분이 전 국회의원이고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복 의원입니다. 전 의원입니다. 이 선관위 참고에 이렇게 아주 소중한 그런 동영상을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분이 이원복 전 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마운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이 이원복 국회의원의 여러분들 선거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경쟁자가 3선 의원이고 송영길 전 당대표의 전당대회 3선 의원으로 돈 봉투를 살포하는 데 간려했기 때문에 지금 영의 몸이 되신 윤관석 의원이 여러분들 출마했기 때문에 윤관석과 이원복 전 의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지금 윤관석 의원이 검찰에서 5년 구행을 받았네요. 정치 노선 치명적인 거죠. 거의 넋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분이 이원복 국회의원입니다. 전 국회의원 57년생이네요. 이제 사진이 참 본인 정치 생명이 끝났으니까 윤관석 씨가 얼굴이 참 안 좋네요. 참 3선 했으니까 계속 나갔으면 4선 5선 이렇게 했을 건데 그냥 뭐 그냥 이 두 분이 이제 맞붙었습니다. 4.15 총선에서 이게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한번 보시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원복 미래통합당 후보 여러분 이 왼쪽이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든 차이집 그래프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이 여러분 뭔가 하니까 오른쪽이 여기서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해서 수정한 겁니다. 조작이 없는 상태인 거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뚱뚱합니다. 9월 이동 차이집 마이 플러스 11% 간석 이동 플러스 7% 간석 상동 플러스 10% 100% 조작을 한 거죠. 뭘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표를 도둑질 당하는 후보는 이원복 씨고 표를 몸에 훔친 자는 윤관석 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원회 관리를 한 거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득표수를 먼저 이동시킨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면 직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11%처럼 차이집이 커져 이렇게. 이 차이집이 큰 것을 계속 이런 값을 변경시키면서 차이집을 줄여나갑니다. 차이집이 9월 이동에서 11% 10% 9% 8% 7% 5% 3% 2% 1% 0.몇 퍼센트가 딱 될 때 뭐죠.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딩동댕 하면서 뭡니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뢰 조작값은 25%였습니다.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딱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차단은 25%를 가지고 만든 진짜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25%를 다시 적용하게 되면 정확하게 뭐죠.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별 득표수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도덕질한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선관위가 득표수를 다 만들어낸 것을 다 구현 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치가 큰 겁니다. 이렇게 11% 7% 10% 10%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차이집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뚱뚱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차이집이 쫙 추적해 나가게 되면 동별로 표를 얼마나 도덕질했니까 다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원복 후보한테서 9월 2동에서 472표를 도덕질하고 간석 2동에서 257표를 도덕질하고 간석 3동에서 316표를 도덕질하고 이게 다 나옵니다. 그렇게 이렇게 도덕질한 표가 다 포함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되는 겁니다. 도덕질한 작물을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놓은 겁니다.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도덕질한 걸 재야전문가 다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표를 동별로 얼마나 도덕질했는지 재외국민투표는 몇 표를 훔쳤는지 재외국민투표는 여러분들 몇 표를 훔쳤는가 하니까 8표 훔쳤네요.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는 896표 훔치고 반올림해가지고 거소선상투표는 35표를 훔치고 9월 2동에는 472표를 훔치고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훔친 표수가 있으면 대한민국 선관위가 발표한 이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거야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도덕노입니다. 너희들이 사기꾼이다. 너희들이 대역죄를 범위했다. 너희들은 반란죄를 범위는 인간들이다. 선관이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맹해훼손 허위사실류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도덕질한 표를 다 공개를 해가지고 이게 재야 전문가에서 완전히 까발려진 겁니다. 어떻게 도덕질해온 건지. 2020년 4.15 총선만 밝혀졌으면 그래도 이런 뭉개일 수가 있는데 부끄럽게도 2016년 2016년까지가 밝혀진 겁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2020년 4.15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부산선거 보궐선거, 2022년 3구 대선, 2021년 6월 1 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여러분 9분의 부정선거가 완전히 노출이 된 겁니다. 이렇게 노출됐는데 대통령이 입을 다물어? 9분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대명천지에 다 드러났는데 대통령이 입을 다물어? 그리고 자유를 외쳐? 법치를 외쳐? 정의를 외쳐? 인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정치검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허우되 멀쩡한 정치검사가 운 좋게 대통령이 됐는데 그 운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것은 앞날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힘들더라도.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9분의 선거가 다 부정이 돼 가지고 국민들이 노예가 되게 생겼는데 대통령이 뭘 해요? 뭘? 한동훈이 하면 되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마포올에 나올 그룹은 김갱윤 변호사가 인간 윤석열이 아닌 비전과 가치를 지지했고 사자 같은 모습을 되찾아야 됩니다. 본래 사자 같은 모습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래요. 본래 사자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꼼생이처럼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이유가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해야 될 미션 가운데 나라가 여러분들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해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체제가 무너지기 직전인데 그걸 어떻게 입을 다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인정하는 것은 그걸 입을 다무는 끈질김입니다. 그건 하나 인정해 줘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입을 다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총결과가 합쳐져 가지고 바로 이번에 남동구 성관위 창고 여러분들 동영상을 만드신 이원복 전 의원에게서 25표를 조작한 것이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양반들이 보시게 되면 이원복 후보가 4550표를 도덕질 당한 겁니다. 이게 동별로 다 도덕질 당하고 그다음에 도덕질 당하기 전에 이런 표가 다 이렇게 복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도덕질 당하기 전에 도덕질 당하기 전에